한참을 해야 할 것 같다 오늘의 주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아 날씨가! 숙소 여긴 일이잖아 여긴 일 한국에서 먹은 음식이 있었나요? 한국에서 먹은 음식이 있었나요?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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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고 싶어요 고기 고기 아 진짜 잘 어울려요 고기 한국어로 주문한 것들 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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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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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! 맛있어! 잘 먹겠습니다! 대박! 대박 맛있어요! 다! 다! 맛있어! 먹지 않나! 태양이 일요일 맛있게 먹었고 일요일 하루 네요 수고하니까 대단해! 찍었어요. 다이어트가 중이신데 고기는 괜찮아요? 고기는 괜찮아요. 고기는 괜찮아요. 여보세요?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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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주세요. 진짜 언니의 자네. 갖다주세요. 안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좋아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